I'm good, I'm great 네 그리고 셀프 칭찬하는 곡이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컴백 무대를 앞두고 스스로에게 셀프 칭찬 한번 해볼까요? 아 셀프 칭찬이요? 네 그래 기범아 올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구나 근데 여러 사람 괴롭히지 말고 이제 앨범 끝나면 조금 쉬도록 하고 어 더 내년에 조금 더 힘내보자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셀프 칭찬을 했는데 또 두 분 셀프 칭찬을 또 안 들을 수는 없어서 네 은채씨부터 스스로에게 칭찬 좀 해주세요 네 저는 3주 만에 뮤직뱅크에 돌아왔는데 떨지도 않고 잘하는구나 은채야 칭찬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음 채민아 어 너 이렇게 어 키 씨랑 인터뷰도 하고 너 정말 성공했다 어? 뭐야?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자 은채야 너도 성공했다 이게 무슨 분위기야 아까랑 다르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무대를 기다리는 예금주 분들에게도 한번 마법 한번 걸어주시죠 아 마법 아 제가 주문을 좀 걸도록 하겠습니다 제 무대를 보시면요 앞으로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제 노래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제발 네 주문이 잘 걸리길 바라며 다음 무대 소개해볼까요? 네 다음은 카리스마 넘치는 김세정씨의 무대부터 보시죠 뮤직 큐 고맙습니다 традицион pandemie 감사합니다.